지우와 나의 신나는 롤러코스 체험디! 롤러코스 체험디! 긴들리니까 머리 좀 풀어야겠다 세 명이조 지금 어떠세요?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야 오! 간다 간다 지금 앞으로 가고 있어 이제 잠시만 겨지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멍백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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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가 나 너무 운술 타러 견단들어 이미 죽어 왜 이렇게 틀림었어 멍백함 멍백함 저 이미 나 덕질하고 있어 이제 460도 고지만 남았어 거기만 공복한다면 너 성공할 수 있어 룰록스탄 정국끼 새로워 드디어 룰록스탄 정국했어